예에에에 자 내 반응 이러고 자, 음악에 대해서 한 번 해드릴까요? 아, 음악에 알바만 아, 감사합니다, 잠시만 인터넷 이제 들어오셨을 때,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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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확인이 아니라 이거, 이거 목이 네 아, 안 돼요? 아 아, 좀 대고 deport선에 첫 곡을 한 번 올려볼까요? 오마트다! 오줌다! 오줌다! 오줌의 행성인입니다. 와! 왜 신구를 하려고 해? 진짜 잘못 눌렀어. 신구를 하려고 해. 신구를 하려고 해. 자, 저희가 사실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. 근데 저희가 너무 많고 오빠, 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새벽에 안 자고 있습니다. 안 자고 있습니다. 정확히 1시 40분 정도. 어, 오늘 저 이틀 났어. 아, 오늘 저 이틀 났어. 이렇게 알림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. 나오자마자 바로 일요일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김민 씨입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자, 지금. 오, 귀여워. 고 sh. 고! 우리 집으로 친자. 오,危 AF, 나. 맛있다! 우리 홍코리치로 괜찮은거 오즈는 굉장히 3일 말씀 드려보자면 6주까지 팀군이 뭐라까 기운이 느껴져요. 오 6주까지 갈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하고 싶은데. 5주 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. 맞아요. 이제 상상을 했으니까. 진짜. 게임도 5주나 이벤트는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사실 다이저바이트를 이기할 때까지만 해도. 그렇죠. 이제 자신이 없을 때. 그때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이게 한 게 평생 목표였었는데 그때도 나왔더라고요. 와 지금 버터가 이렇게 정말 큰 사랑을 주시는데. 우리가 이제 다음 나오는 곡도 그러면 정말.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시겠는데. 예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당연하죠. 추윤 같네 이거. 와 근데. 우리 와서 좋아해요. 정말 사랑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요.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. 저는 신곡이 좀 더 좋은 거 같아요. 기계는 진짜. 진짜. 이번 노래는. 나오고 있어. 우리가 이거를. 저거 언제 했어요. 우리가 하천만 했지. 2월달에. 2곡을 버터랑. 버터랑 할 때. 그걸 2월달에 했는데. 진짜. 저는 이번 곡에서 기대하고 좋겠습니다. 난 지금. 우린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. 연습할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. 단발 밭도분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. 어어어어어어어어. 안스타. 연습을 해. 왜 이렇게 Annize. 운동을 개수다 아니고 참. 사실 지금 이 순간. 제일 좋아하는 분이 우리 아벨이거든요. 그러니까. 사실. 레나오 하니템들보다 시작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뭐. 우주가 뭐. 누가 해준다 보니까. 되는 게 아니니까. 원래를. 이 밀때 우리가 한번. 있어가야 돼요. 이걸 많이 가야 돼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진짜 많이 쫓으면 잘할게요. 형은 이렇게 스케줄 준 거 안 했다고? 그 맥주? 그냥 라이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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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1313! 마무리 출려도 땡큐! 으흥! 인사는 해드려야 돼요! 으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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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인사는 진짜 고마워 네! 진짜! 맞아요! 우주는 진짜 아! 제가 그 딱 그 컴백 갔을 때 3차주로 하겠네요 라는 아! 제가 5주까지 조회진 않고 오! 대박인가요! 이게 사실은 다이아몬드 3주를 하게 되는 유튜브라고 하는 거 맞아요! 사실 이제 버튼을 내면서 항상 이런 거 엄청 터진다 뭐 예를 들면 밤빙이를 못했다 아니면 뭐 운좋던지 방탄소년단 이제 또 시작이 됐네 역시 이제 뭐 아이가 누구만 해 아 나이 아우 신하네 신하네 우리 우리 진짜 왜 이렇게 지금 아 아 신하네 아 신하네 신하네 거기까지 간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아이돌이 좀 강해졌으니까 그래서 보면 그 상황이 약간 근데 저 좀 어린 느낌이에요 괜찮다 형아 나이 숫자에 불구하고 근데 이제부터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다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건 제 옆에 계시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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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휴가 복장이 네 거기에 처음에 수행을 했잖아요 뒷굴에서 다리신부 아 아 쇼타파티 아 아 스킨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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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차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이 길이하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잡았으면 아 아 맞아요 조금만 갈라줘 아 아 이거 웃기네요 아 진짜 지금 뭐 저희도 젤픈마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시지를 입었을 때 맞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이제 아비로분도 이제 사실 저희만 받은게 아니라 듣지도 않으셨잖아요 너무 즐거워해지고 너무 기뻐해지셔가지고 갑자기 이거 보면서 좀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 어제 조이 진짜 아 어제 몇 시켰어요? 어제 한 시기 다행히도 다행히도 오늘 끝나고 사업을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저래 좀 봤는데 어제 조이 시켰어 하지만 여러분 신고는 더 좋다는 건 진짜 어떡해 큰일났다 진짜 그냥 서브로 아 7월 9일 진짜 시원하게 하는 조금도 재촉하고 싶다네 아 아 어떡하지 아 와 아 아 아 7월 9일 아닐까 우리 사진들도 되게 뜨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이벤도 안 어 10일 정도 허위 형 뭔가 뭐야 아 그래 그때 서울에 그치 나 그리고 우리 엘버들도 다 봤잖아 아 보셨어요? 이 자막으로 아저씨가 안좋아합니다 저기서 한 번 봤거든요 아니 근데 왜 안그러워 저 앞에는 흘리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제 진열장이 그전에 이거 싹 다 치워가지고 요거 딱 묶어 그냥 아 나 치워 근데 저거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림에 이런 그 햄버거를 시작하던데 거기 안에 그곳이 쒸쒸쒸쒸 아잉 야 이거 너무 진엑시다 이거 아닌데 뭐 뭔데? 난 몰라 아 근데 앨범있죠 아 이거 아니고 아 시디야 아니 이분들 뭐라고 자 뭐라카노 윤희기 나랑 야 이걸로 나가 다 영어인데 몰라 윤희기 메리 미 랩 터키 Masters 터키 GRU 터키 mast 터키 열 OF dass 터 우연히 하나씩 버터 1시 갑시다 우연히 버터 1시 갑시다 버! 버터다! 버터! 터진다 곧 우리의 컵을 야, 다들 네가 이겼어 나이스 지금 조금 나갔잖아 아니야, 나갔잖아 나갔어 그래, 그래? 나갔으면 해야겠어 아니,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피셜화 시켜버린다고 지금 디크이에브를 나한테 추측했잖아 추측했잖아 아니야,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만해, 그만해 이제 이 얘기 그만해 안 나왔대 여러분 지금 나갔다 안 나갔다고요 얘기하고 지금 저 앞에 매장 분위기에서 나 앞에서 친한 분들 분위기에서 친한 분들 누군지 형, 이번 달 전상 상담하겠습니다 신훈이 형이 신훈이 형이 지훈이 형이 나이가 비쳐서 얘기해 그만해, 그만해 네, 그만해 아이고 실화해 이제 실화스가 얘기한다고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 약간 그 약간의 그런 디포렌스 밖에 실화림형은 좀 부르더라고요 남산 이비스건 실화아니고 좋아 실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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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그것도 얘기지 실화 더 더 더 소정 소수야! 아 사실 우리 원래 오늘 와서 원래 다 같이 뭐 수비와도 한 잔 한 잔 했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소수 한 잔을 사자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식당당한 날이었다 오늘이라서 저희가 막 자 그러면 저희가 5주로 이행상만 딱 해줘고 오수수야! 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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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죽인다? 왜 이기보드래 성남 술 했는데 왜 죽고 그래 술 안 마셔도 취하나는데 이게 시작이 어렵다 이게 아무튼 저희는 이제 컴백하고 더 좋은 것은 보여드리게 해 형이니까 기대하셔도 되고 저희도 기대하고 고기 엄청 많이 가져가서 그래서 아벨을 불러 어 저희 준비 단계 하시고 그 뒤에서 권두장 비행지 을 부르시듯이 저희도 하나 둘 셋 어 어 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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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보통 호주 2위 다 우리 아베르트 뿐이죠?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판말로 이기시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, 우리 지금 이별씨가 생각나는 건데? 이 세계로 뻗어 나가라고 제가 봤는데 이별씨가 탁월해 어, 어제 끝나고 왔는데 저를 죽은 게 아니었어 오케이 자, 이제 지금 마무리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어, 어떡해 하이 예, 여러분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유일한 낙 같은 게 저희가 공 내고 뭔가 커테치 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그건 맞아요 유일한 낙이에요, 진짜요 뭐 따로 낙이라고 할 만한 건 줄 없어서 고대 진짜 유일한 낙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담고 공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암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,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, 우리 마지막으로 이 체육을 같이 한 번 꼽으면서 네,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버스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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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카미 땡큐! 사랑합니다잉! 아 이거 꼭 카메라가 저쪽인데 뭐하나? 잘못하면 스템프들이랑 한번 수심해라 한번 나오자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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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